안녕하세요 전사티비 문스입니다. 오늘은 전국 찬양팀 음악인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코드 분석의 코드유에 대해서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드유는 핸드폰에 저장된 음원 혹은 컴퓨터에 저장된 음원이 아닌 유튜브 음원의 코드를 분석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니 참고 바랍니다. 그러면 구글 검색창에 코드유를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바로 이용할 수는 있지만 회원가입 혹은 로그인 없이는 어드밴스 모드를 사용할 수 없으니 빠르게 회원가입을 하시고 난 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플리파이드와 어드밴스드 모드의 차이는 말 그대로 심플한 코드 표기와 고급진 코드 표기 차이입니다. 심플리파이드는 삼화음으로만 코드를 알려주고 어드밴스드는 모든 화음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유행하고 있는 아이들 퀸카로 코드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유튜브 링크를 복사한 후에 해당 부분에 링크를 붙여넣기하고 엔터 혹은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빠른 시간 안에 코드를 알려줍니다. 검색한 영상은 클릭한 후에 영상을 재생하면 영상 타이밍에 맞춰 코드를 알려줍니다. 정말 대단하고 아름답습니다. 원하는 악기를 선택하면 코드를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니 더욱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료 버전을 사용할 경우 pdf 혹은 미리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는 베타 버전인데 오선지에 코드 혹은 멜로디를 그려주고 연주해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리듬과 이런 부분이 어색하지만 업데이트가 되어 더욱 좋아지면 더욱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악기를 분리해주는 가우디오 스튜디오, 코드를 분석해주는 코드율을 사용하면 카피를 정말 빠르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